인테리어 토탈솔리드 졸리개학송의 구세주 김명경 로고도 만약에 들어가게 돼도 아주 심플하고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미려하게 들어가는 게 좋죠 말이 없는 공간하고 싸우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계속 앉아있다 보니까 말을 해주기도 해요 여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여기는 이렇게 해야 할 거다 원래 이건 생각에서 나온 거였지만 어쨌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